안녕하세요 마태부 24장 cgb 바이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No one knows the day or hour. 한 사람도 모른다. The day or hour. 그날과 그 시간을 한 사람도 모른다. The angels in heaven.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Don't know. 모르고요. And the son himself doesn't know. The son이 이제 아들이니까 대문자를 썼잖아요. 인자를 말합니다. 아들 그 자신도 모른다. Only the father knows. 단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When the son of man appears, things will be just like they were when Noah lived. The son of man, 인자가 나타날 때는 어떤 것들이, 어떤 일어날 것들이 Will be just as, just as, 그들과 같다. There were when Noah가 살았을 때, 그들과 같다. In자가 올 때는, 예수님이 올 때는, Noah가 살았을 그들과 같다. People were eating, drinking, and getting married right up to the day. That the flu came, and Noah went into the big boat.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and getting married, 결혼하고. 바로 언제까지, 그날까지. 바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신, 이제 그 그날을 꾸미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그날이냐면, 바로 홍수가 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Noah는 큰 배로 들어갔다. 예, 그들은 didn't know. 알지 못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대인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날지를 머물까지, 홍수가 올 때까지. 그리고, sw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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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pt away, 썰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들을 썰어버릴 때까지. didn't know, 알지 못했습니다. 자, 저것이 어떤, how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데, 어떤 방법이 방식이다, 방법이다, 이런 거죠. 뭐, 일어날, 그런, will be, 뭐, 할 때, 인자가 나타날 때, 인자가 올 때, 나타날 어떤 방법이다. 자, 40절 보시면, two men will be in the same field. 자,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같은 들판에, 들에 있고, 그러나, only one will be taken. 자, be taken이 수동입니다. 아, 데려가짐을 받는 거죠. 데려갑니다. 한 사람만 단지 데려가고, the other, 다른 사람은, will be left. 두 여자가 함께 복식을 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but, only one will be taken. 한 사람만, be taken, 데려가고, the other, 한 사람은, be left. 남을 것이다. So, be on your guard. 자, your guard 하면, 경계하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죠? 명령문으로. 그래서, 너희는 경계해라, 조심해라. You don't know, 알지 못한다. When your lord will come, 너희 주님이 올 때를 알지 못한다. Homeowners never know when a thief is coming. 집주인이 결코 알지 못한다. 몸할 때를, 도둑이 올 때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they are always on guard to keep one from break-in. 자, 그들은 항상, 자, 가드가 경계하라, 조심하라 했죠? 그들은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keep, 자, from ing, 수거죠? 뭐로부터 하는 것을 망각기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break-in, 침입하다죠?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해라. Always be ready. You don't know,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When the son of man will come. 인자가 올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5절 보시면, Who are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s?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인가? Who are the ones? 누가 종들인가? 주인이 put in charge of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그 종들. Giving the other seven. 다른 종들에게 그들의 음식을 적절하게 대해줄. Seven are fortunate.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만약에, If they are master, come. 그들의 주인이 온다면, Find them doing their job.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일을 발견했을 때, 발견한다면, You may be sure. 확신해라. A servant. Who부터 이렇게, 관계대명사, Who가 서번들을 꾸민다고 되겠습니다. 항상 신실한 근처음이 맡겨질 것이다. Put in charge of 모든 것을 주인이 소유한 48절을 보시면, But suppose. Suppose 하면 상상하다, 추측하다, 생각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생각해봐라. One of the servants. 종들이죠. 종들 중에 하나가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때 대디야를. The master won't return. Want는 will not이 돼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뭐 늦게까지. 그래서 스포츠 해봐라. 생각해봐라. 대디야를. 악한 종이 시작합니다. 비팅하고 때리고 다른 종들을 그리고 또 먹고 마십니다. 누구와 함께? People.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꾸미죠. Who are drunk. 술 취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만약 이런 것이 일어났다면, The master will surely come. 확실히 올 것이다. 그 주인이. 어느 day, 한 날에. 그리고 에러탐 한 시간에. 한 날, 한 때. 뭐 할 때. 써본 list expects him. 리스트는 little의 비교급이죠. little. little이 작다는 뜻인데, 최소로 아주 적게 기대하지 않은 그, 오지 않을 거라고 아주 적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주인을 기대한 그날. 그때, 바로 그 시간, 그날에 올 것이다. That servant will then be punished. 그 종은, Be punished. Punished가 벌을 주는 건데요. 수동이니까 그때 벌을 받을 것이고, Thrawn. Throw out 하면 던져지는 건데요. Thrawn은 throw의 과거분사입니다. throw, 던지다. 던져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 함께.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only pretended to serve. 자, pretended 하면, 뭐, 체하는 건데요. 단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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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하는, 섬기는 것을,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것을, 섬기는, 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바로 던져질 것이다. 내던져, 버려질 것이다. 그죠. Be punished. Be punished. And be thrown. 이렇게 같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Will cry 할 것이다. 울 것이고, 그리고, 그릿, 데어, 티스는 수고로 일을 갈다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 중에 일을 갈 것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